김남국 위기에서 반전할까? 반전되죠? 당연히. 조사하면 다 나와. 왜 안 해 조사를? 왜 조사를 김한규 같은 애한테 맡겨요? 자기도 코인 투자한 그런 인간들한테. 정면 돌파가 때로는 답입니다. 이번에 더 탐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애초부터 전 대표가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공금 횡령 했잖아요. 그 공금 횡령 하라고 밑그림 그려준 사람도 있었고 그거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도 있었고 그거 그냥 덮어놓고 뭉개고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알아서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믿는답시고 그냥 좋게 실제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판을 갖다가 더럽게 만든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내가 손에다 내가 피해자다 이러고 날려쳤잖아요. 적반하장도 유군수지. 후한 무치도 이 정도면 선수급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딱 조사해서 땄잖아. 어떻게 됐어요? 작세 밀정들 빼놓고는 더 탐사가 고통받은 것들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딴 거 떠나가지고 법인에서 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가지고 아니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빌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적으로 빌리는 게 말이 됩니까? 화천대유에서 박영수 딸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거는 욕하면서.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걸 진보라고 하면서 민주진보라고 하면서 그걸 그럴 수도 있대. 이런 게 신도야. 화천대유에서 박영수 딸이 돈 빌려간 건 이상하고 더 탐 열린공감TV에서 정천수가 돈 빌려간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 계좌로 돈을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치 자기 사업하는 것처럼 돈을 돌렸는데 그것도 자기 개인 계좌끼리 돌려줬어요. 개인 계좌끼리. 출판 대행사 대표인 개인 계좌와 또 회계 담당자 개인 계좌와 정천수 개인 계좌와 개인 계좌 3개가 돌아갔어. 이게 정상이야?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 계약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인에서? 어? 그런 식으로 법인들을 운영하십니까? 민주진보 법인들을? 검찰들 그러니까 다 털지. 검찰 들어가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땐. 그런데 다 깠어요. 눈물 날 만큼 사과합니다. 아니 거기서 강진구 기자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책의 저자가 정천수예요? 강진구 기자가 기사 몇 곡질을 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한번 그런 거 제가 따져보려고요. 제보 좀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열린공감 동영상은 다 삭제해 놔서 조사도 못하게 해 놨어. 쉐리들이. 증거인멸이 아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진구 기자가 완전히 쓸개에 빨대 꽂혀서 쓸개즙 빨아먹히는 사람이었구나. 열린공감 시절에. 그 쓸개즙 나눠먹은 작자들. 어디다 대고 지금 주둥이를 털고 계십니까? 정말 분노합니다. 더 탐사를 지키자라고 하는 얘기 하면 잘못됐다고요? 천만의 말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민들레와 더 탐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규모의 언론사로는. 그런데 그 지키자라고 하는 게 언론의 자유를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고요? 저희 한겨레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바해가지고 번 돈을 갖다가 집어넣고 한겨레를 갖다가 구독했어요. 한겨레 주를 사는 거를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서 주를 샀다고. 그때 한겨레를 지키자고 했는데 그게 언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누가 강교한 혀를 놀리고 있습니까? 이재명을 지키자. 더 탐사를 지키자. 이건 우리 시민들의 절절한 각성이자 피메친 절규입니다. 이걸 갖다가 문학적인 수사법으로 상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탐사를 통해서 언론 민주주의가 상징되니까 더 탐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을 통해서 정치의 민주주의가 상징이 되니까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야. 국어도 잘 모르면서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제대로 된 정보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성수TV 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좋아요, 구독, 또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자발적 시청료. 나는 진짜 이것도 골대를 이따가 안홍구청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정천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이 소송을 견디면서 수억 원의 돈을 갖다가 소송비로 지불하고 있는데 더 탐사는 국민들이 낸 후원금으로 어떻게 소송비를 대고 있느냐. 이게 도덕적인 해이 아니냐.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당신은 그런 3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사제 털어서 합니까? 슈퍼챗은 뭐고 당신네들이 받는 돈은. 남 공격하고 밀정짓하고 그래가지고 돈 쫙쫙 빨아들여가지고 그 돈 갖고 소송비하고 있지. 자기가 딴 데서 돈 모는 거 있어요 지금? 어디서 돈 모이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쓰는 후원금은 자기 사제고 더 탐사가 소송에 쓰고 있는 돈은 시민 후원금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고? 내로남불에 급치네 진짜. 오히려 당신의 쓰는 돈은 후원금이고 더 탐사가 쓰는 돈은 자발적 시청료야. 신도들한테 헌금 뜯어가지고 그 소송비 내고 있으면서 무슨.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면돌파. 이재명의 돌파력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개혁 의원들의 또 투쟁력도 믿습니다. 우리 진짜 지지자들은 제대로 반전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강력한 정면돌파를 촉구합니다.